5 5 5 5 5 5 그쵸. 사마롤리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꽃도 지분이 있어? 아니요. 사마롤리 판권을 저랑 계약을 해서 근데 유통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걔네는 수입사만 하고 판권은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달달은 뭐야? 너의 지시에 의해서 달달에 좀 주는 물량을 많이 줘라 이런 정도인가? 달달도 어쨌든 제가 달달? 돼지주님 어? 이거 그때 못 먹은 건데? 사마롤리 회장님 오셨을 때 이거 말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를 다 주긴 줬어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 발매가가 1200만원 정도였는데 이거 다 팔렸을 걸 아마? 그래도? 컬렉터들도 많이 사가고 이게 한국에 수입이 조금 됐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양을 지금 케이바에서 이렇게 사입을 좀 해놓은 상태라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22? 22 버전이고요 도수는 47.2도고요 상하롤리 2022년 에디션 1996 스프링뱅크 이거 빨리 이걸로 입을 정하자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올 초에 먹을 땐 이건 없었고 네 아 그렇죠 이거 한 번 가져주시죠 요새 사마롤리 사마롤리 뭐 썩었다 죽었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좋은 거 꽤 많이 있어요 사마롤리 또 아직도 와 얘는 특이하게 피트감이 정말 안 느껴지네요 점점 올라가요 음 동생의 지론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마롤리는 일단 향에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서 스뱅에 그 덜티 그 젖은 신문지 같은 게 조금 있고요 저희가 이거 마실 때 노트를 쓸 때 하는 말이 현재 시대의 스프링거 올드의 딱 그 중간 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요새 스프링뱅크 같은 느낌이 더 난 쎈데 어쨌든 96년 중이니까 뭐 점점 짠 짠 냄새도 나기 시작했고 근데 여전히 어쨌든 플로랄한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건과일 같은 개립 저 허브 계열도 아니고 우디언도 굉장히 근데 절묘하던데 이거 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다 조금씩 조금씩 있어 향이 불량합니다 점수를 못 줬어요 일부러 제가 하는 거라서 네 90천만 넘었습니다 일단 향은 되게 다양한 향이 나요 뭐 지배적인 향이 없어 만약에 내가 짠냄새 맡아볼까? 그럼 짠냄새도 나고 수뱅에도 특유의 뭐 그 어시한 그런 향도 맡아볼까? 그럼 고향도 조금씩 나고 근데 하여튼 지배적인 건 없어요 피트를 한번 맡아볼까? 모르겠는데 피트를 내가 요새 피트 고자가 됐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만나? 기가 막히고만나? 어 맞아 이거 진짜 맛있지? 어우 나 소름 이거 확 들어왔어 왜? 왜? 왜지? 아니 잠깐만 더 맛있고 이게 주저히 주저히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길 만큼 맛있는데 이거? 이거는 이번에 정말 전설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아마 밸런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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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났는데 나는 그 질감에서 지금 깜짝 났어 네 딱 먹자마자 처음에 싹 확 피어오르다가 그 이건 수영이는 이걸 오일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질감 자체가 굉장히 스티키한 질감으로 쫙 들어와요 그 홀드 옛날에 왜 1966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 우리가 네 질감이 되게 다르다 근데 이게 96년이고 어떻게 숙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뽑아서 그런 거겠지만 어우 상당히 질감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찐득하니 근데 얘 진짜 이상하다 뭐 하나 지배적인 맛이 별로 없어 균형감이 엄청 좋죠 그렇다고 엄청 두꺼운 헤비바디도 아니고요 바디는 그 미들바디 정도 근데 지금 봐봐 그렇다고 그럼 바닐라가 졸라봤느냐 그것도 아니야 바닐라가 조금 있어 그리고 뭐 허브 쪽 같은 거 아니면 뭐 달달한 맛도 조금씩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맛이 되게 균형감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전형적인 올드 스크림의 그 느낌 있다고 하죠 떨따 이런 것도 너무 심하면은 되게 안 좋은 거지 떨린 맘도 어느 정도 딱 있고 우디함도 쫙 끝에 있으면서 허브 쪽 가벼운 쪽과 무거운 쪽에 허브 무거운 향들도 있고 프로라마도 꽤 들어있고 아니 그 먹고는 냄새를 맡다보니까 그 스벵 그 키 향이 나오는 향이죠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오 이거 기가 막히다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망고랑 촌농 약간 이런식으로 좋은 술은 막 저는 이제 입에 많이 머금고 혀 위로 막 굴려보거든요 거기서 항상 즐거운 그 여러가지 맛들이 계속 나는 진짜 좋은 술이다 용서해 주겠어 몇 개 달 사십 아니 가격은 정식 출입 그러니까 출국가로도 얘가 한 3분의 1 비슷한거에요 아 출국가는 얘 좀 비슷해요 얘는 지금 현재 시세가 아직 안정해졌을 것 같고 얘는 한 해외가로 한 3만 바운드 달러로 한 3,4천 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네 프로메리크도 국내랑 해외랑 아직 큰 차이는 음 와 심지어 뭐 예전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이런 여러가지 바디감 하여튼 미들바디의 질감 약간 스티키한 질감도 있고 그 안에 여러가지 스파이시도 있고 하여튼 모든 말할 수 있는 맛들 다 아주 균형적으로 잡혀있는 그러면서 스벵의 기본적인 키노트인 신문지 젖은 신문지 옛날 먼지 냄새 같은게 기본적으로 싹 감싸주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안 피곤해 그렇잖아 네 나는 화려한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했고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먹으면 한 두세 잔 먹으면 정말 맛있긴 한데 피곤한 술 예전에 모틀라 산시바 같은거 아니면 1966 스프링뱅크 로컬발리 같은거 이런거는 정말 한 두잔은 맛있는데 네 잔 다섯잔 먹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 그쵸 얘는 그정도의 구조감이나 밸런스가 뛰어나고 바디감 더어정도 있는데 얘는 숭숭이 넘어가는데 전 개인적으로 로컬발리보다 이런 타입이 있으신데 음 아니 저도 이제 뭐 로컬발리하고 두개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두개 다 먹을래 하겠지 저는 사실 로컬발리 옛날 좀 화려하고 좀 진하고 뭐 폭력적으로 로컬발리로 맛있는 그런 술들을 좋아해왔고 근데 이런 술들도 꽤 좋은거 많아 그 스뱅 옛날 블랙레이블 중에서 미묘한 것들 판단이 되잖아 그럼 그런애들 다 이렇고 어떤 위스키 스뱅도 뭐 폭발적으로 혈을 때리고 오감을 때리는게 있는데 얘도 때려 근데 얘는 안 피곤해 그쵸 예전에 라가블림리도 보면 형은 약간 카피파노라고 버전 좋아하셨잖아요 응 저는 반대로 약간 더 릴렉스한 저기 록셈블크 버전 이런거 좋아하고 사실 근데 걔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피곤한 술은 아니잖아 그쵸 정말 맛있는 구수한 술이지 맞아요 집중해서 먹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도 가끔 피곤해지더라구요 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훌륭하죠 맥힐란 편인데 스뱅으로 끝냈습니다 이거 아니 그냥 한번 구경해볼 맛은 뭐 옷이 없지만 이거 판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이거 한 잔 야 너 한 잔을 안 먹었냐 이거 마시지 마세요 이거 여기 갖고 가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뭐 돈이 낸 너무 튄다 돈이 너무 많아서 난 써야겠다 그러면 이거 한 잔 와서 맛을 한번 보시고 저처럼 욕을 해주세요 아니 욕도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먹어봐야지 욕을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욕하신 분들 리스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욕해봅시다 야 그리고 나서 요걸 또 한 잔 서비스로 주는 거야 네 하하하